2022 K3리그 2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맞대결 창원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임채훈 골키퍼 이용, 김주원, 오윤석, 이재건, 최명희, 한승환, 태연찬, 루안, 조희룩, 임예담 선수가 출격합니다. 최경돈 팀 천안시 축구단의 11명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용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김성주, 강신명, 김혜식, 윤형호, 이민수, 김현중, 호두우프, 이석규, 전석훈, 모타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타 선수가 공에 키스를 하면서 올려놨었고 이제 경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22라운드 경기 출발을 합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 안 될 존재로 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태연찬의 두 번째 코너킥, 헤러. 자, 세컨 볼. 다시 한 번. 일단 천안시 축구단이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날카롭게 먼 곳을 봤네요. 네, 굉장히 정확한 킥이 올라갔었고 지금 이 떨궈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천안의 수비수들이 선수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또 걷어냈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크로스까지 성공을 해냈는데 천안시 축구단이 다시 한 번 걷어내면서 일단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선발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네, 부상으로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또 지난 경기 올 시즌. 어우, 주임 좋습니다. 자, 머리에 맞혔는데요. 임채훈 골키버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 모타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이 한 차례 있었는데 굉장히 유효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모타 선수의 제공권, 키뿐만 아니라 저렇게 공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을 잘하더라고요. 네, 특히 낙하 지점 포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하고 또 공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른 공격. 이번엔 창원시 청임이야. 직접 엔발! 한 번 맞불을 놨습니다. 네, 지금은 조일옥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또 한 차례 과감한 슈팅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도 거리가 분명 있었지만 상대 수비가 굉장히 아래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감한 중거리 굉장히 좋습니다. 조일옥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한 만큼 초반 상당히 호기롭습니다. 네. 이번에도 길게 모타 쪽을 봤습니다. 호도우프에게 연결됩니다. 자, 공간 있어요. 호도우프 때린 척하면서 지금 왼방! 오! 임채훈 키퍼가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컨볼 떨어진 이후에 호도우프 선수가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창원 선수들이 빠르게 붙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중거리 슈팅 한 차 시도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중앙으로 향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근 호도우프 선수의 선수의 컨디션이 대단하거든요. 네, 또 오른쪽 아, 루안 끝까지 밀고 가는데요. 주춤, 주춤 투명사의 패스 성공합니다. 오윤석! 오! 오윤석 선수도 기습적인 중거리를 노려봤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서서 루안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왔고 지금 공간이 생기자마자 슈팅을 때렸는데 지금 임팩트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양팀의 초반 과감한 슛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원을 활용한 공격이 조금은 살아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왼쪽을 봅니다. 임예담 직접 오른팔! 잘! 때려봤습니다. 재종현 키퍼가 품에 안 왔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임예담 선수가 정말 잘하는 이 장면이 한 차례 나왔는데 측면에 위치했다가 안쪽으로 접으면서 이 가마찬 슈팅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창원시청의 양 날개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패스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다시 한 번 임예담 자, 흘려줬고 조희록 어렵게 살리면서 슈팅! 조희록 선수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태현찬 선수가 흘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았고 조희록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 두 번의 슈팅이 모두 다 빗맞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빗나가는 모습이었죠. 공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는 창원시청 풀어내고 있습니다. 골키퍼의 다른 역량들 역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빠른 트러스 왼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자, 창원이 아무래도 풀백들을 중앙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전진을 시키는 전술을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측면 뒷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역습 찬스인데 지금은 이 패스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조금 길게 형성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전석훈2 이석규가 나올 뻔했는데 전석훈 선수가 곧바로 주는 판단까지는 좋았지만 결과가 조금은 길게 나가게 되면서 천안시에 한 차례 역습이 무산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공간 열렸습니다. 한 번 접어놓고 다시 접습니다. 오른발 크로스에 걷어냈던 오윤석 세컵풀 슈팅! 빨랫줄 같은 윤호의 중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임팩트를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네... 시즌 내내 천안시 축구단의 에이스를 뽑자면 윤호 선수를 뽑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패스의 템포가 느리게 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천안도 올라와서 이 패스길을 사전에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네, 강한 압박 자, 공 애매하게 흘렀는데요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키퍼가 먼저 나왔고 어, 지금도 강한 압박이 순식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패스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서 전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줄 곳도 없기도 하지만 간격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패스가 쉽게 지금 시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천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져갔었고 지금 정말 이 실점 장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못다 선수의 터치였는데 조금은 길게 나가게 되면서 그대로 골킥이 됐고 창원시청 축구단은 지난 경기에서도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로 상대에게 실점을 내줬잖아요 영양가를 속속 챙겨가겠다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하게 효율적인 축구를 펼치고 있는 조성룡 감독 대행입니다. 네, 오, 태연찬! 넘어지면서 바로 크로스! 길게 갔지만 따라오는 선수 루안이 따라왔는데요 자, 지금도 중앙에서 지금 실수가 나왔고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지금 공격을 펼쳤던 천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인데 아... 집념과 발기술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 많지는 않은데 태연찬 선수는 이걸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려운 동작을 또 수행을 해냈습니다 아, 정말 아크로바틱하게 공을 살려내면서 창원시청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을 만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수행에서 약간은 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기회가 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호도오프의 화려한 발재감 패스도 한 차례 있었는데요 자, 원투패스 이어지면서 어, 어느 내역? 끝까지 가면 왼빵! 어, 어어! 겨우스 한방! 모타에게 첫 번째 득점이 기회가 왔습니다 네, 지금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고 지금 온사이드로 이제 부심문 봤는데 네 패스 굉장히 좋았구요 이 골키퍼가 나온 곳을 보고 이 강아참 슈팅을 시도했는데 임채훈 선수가 정말 날랐습니다 호도오프 윤룡호 모타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다시 한 번 불을 밝힐 뻔 했는데요 윤룡호 띄워줍니다 뒤쪽으로 공이 흐를 때 주심이 휘스를 불었습니다 창원시청과 천안시축구단의 22라운드 정말 오랜만에 K3리그 경기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K3리그에 다시 한 번의 이 시작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축구단 화면 오른편에 창원시청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지금도 잘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태연찬의 크로스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컨볼 자 좋은데요 자 역그볼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 임예닮 선수의 슈팅 찬스였나요 자 지금 이 한승환 선수로 보이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안에 진세민 선수군요 아 진세민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자 진세민 선수 들어오자마자 또 굉장히 위협적인 아 좋아요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곧바로 크로스의 뒷쪽에서 넘어지게 됐고 넘어지게 됐고 왼쪽으로 공위를 넣습니다 다시 한 벌 박스한 해노 수미수가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 크로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한 높은 위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룬 선수가 역시 왼쪽에서 곧바로 크로스 올렸는데요 자 오프사이드가 선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좋은 패스와 움직임 한 차례 갔었고요 물론 슈팅까지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이 못다 선수의 또 정말 멋진 슈팅이 또 한 차례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못다 선수가 오프사이드가 선원이 된 걸 알고 저렇게 했을까요? 아 직접 노린 걸까요? 아마 못 듣고 그냥 끝까지 열심히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동작이 어려웠다 보니까 지금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또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알리그에 한 경기 출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2003년생의 정말 어린 선수인데 자 직접 오른발! 키퍼 펀칭! 아 루안 선수의 중거리였습니다 자 비록이 본인이 프리킥 찬스에서는 아쉬운 슈팅을 보여줬었지만 지금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찬스에서는 정말 위협적인 슈팅을 한 차례 보였습니다 빙글 돌면서 루안의 대단한 킥력까지 역시 재종현 키퍼가 잘 선박을 해냈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재종현 골키퍼도 굉장히 높게 올라온 모습을 오늘 경기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제공권과 그리고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등지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게 왼쪽으로 공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김태윤 선수인데요 김태윤! 몰고 가면 숭! 골짜기! 창원! 김태윤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생의 이 선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자 들어온 지 5분도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접자마자 본인이 정말 강력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이 본인의 데뷔골을 기록을 합니다 아 워낙 강한 슛이었기 때문에 꿀망을 맞고 튀어나왔거든요 저는 순간 골대를 맞았나 싶을 정도로 강한 슛이었습니다 자 정말 이 답답했던 창원의 오늘 경기 흐름 속에서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정말 이 패기넘신 슈팅을 통해서 본인의 데뷔골도 신고해야 됩니다 김태윤 데뷔전 거의 터치 세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정말 원샷 원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가마차기 슈팅을 한 것이 아니라 접고 나서 완전히 본인의 임프로트 슈팅을 강하게 가져왔는데 워낙 잘 맞다 보니까 무회전성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K3리그 첫 번째 무대 본인의 첫 번째 득점으로 가볍게 신고합니다 김태윤 태연찬 붙입니다 헤러 자 뒤쪽에서 왼발로 올려줬는데요 자 있는데요 골대를 맞았습니다 박스한 창원시청의 철호의 찬스 이영 선수에게 흘렀는데요 네 지금 이 클리어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 맨투맨을 놓쳤고 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바로 가져갔는데 아하 네 지금은 이 안타깝게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이영 선수가 가슴으로까지 정말 잘 떨고 놓으면서 제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맞았습니다 네 정말 공격수들도 하기 힘든 이 슈팅 동작을 수비수인 이영 선수가 가져갔는데 지금 아쉽게도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남은 경기를 임할 필요가 있죠 아 좋아요 강신명 강신명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지금 패스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통해서 네 슈팅까지 한 차례 이어봤습니다 본인의 개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했었는데요 주장으로서 계속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지금 박스아 나 좋은데요 아 아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바뀌었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만큼 뒤쪽에서 루안이 방해를 잘 해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 천하 입장에서는 이 모타 선수를 미끼로 삼아서 다른 선수를 활용하는 전술 또한 슈트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아 아 이번엔 말씀하신 것처럼 줄리아노 쪽을 바라봤던 모타를 미끼로 삼았던 크로스였는데요 네 지금 오히려 뒤쪽 모타가 있는 공간으로 수비가 몰리면서 이 중앙에 있는 줄리아노 아 지금은 줄리아노 선수 머리에 맞고 슈팅이 됐다기보단 이용선수의 클리어가 뒤로 흘렀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겪고 있는 창원시청이기 때문에 천하 씨는 이러한 기회를 잘 노려봐야겠는데요 연결됩니다 아 자 박습니다 모타에게 동점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 좋은 이 연결이 된 여기서의 공격이었는데요 아 빠른 원터치 패스가 들어가면서 오른발 각도까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상현 선수가 모타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간을 정말 영리하게 벌어내면서 본인들의 소유권을 이어나고 있습니다 어 미스예요 네 네 자 이재곤에게 공이 흘렀습니다 이재곤 왼쪽에서 쳐버렸고 이재곤 이재곤 이재곤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 추가 실점은 굉장히 뼈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을 봐서는 정말 사실상 쐐기골이 될 수도 있는 이재곤 선수의 득점입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양 팀 모두에게 크게 느껴질 만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재곤 선수가 왼발로 감각적으로 돌려놨네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적으로 마지막 터치가 길게 되면서 슈팅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강동훈 선수도 오프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이 센스있게 피해주면서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이재곤 선수에 누워서 하는 눈레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역시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만큼 굉장히 오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던 이재곤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만큼 불새출 난세의 영웅이 출동을 하게 됐고요 천안시의 공격권 머리에 맞췄지만 그대로 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양 팀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원시청과 천안시 축구란의 22라운드 맞대결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이 기분 좋은 이대용 선수입니다